오늘 함께 선한복자 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긴 것처럼 서울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에 유년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는데요. 시골에서 마당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동물들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개와 닭은 기본적으로 키웠었고요. 토끼와 오리 그리고 심지어 돼지까지도 집에서 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하루 아침의 일과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개밥을 밥통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개 사료를 담아주고 물을 담아주고 그리고 저 논두렁에 가가지고 토끼풀을 제가 낫을 들고 베어서 왔습니다. 믿으시기 힘드시겠지만 초등학교 때 제가 그렇게 현란하게 컸습니다. 토끼풀 뭔지 사실 아시죠? 이렇게 베면 하얀 색깔 찐득찐득한 나오는 거 그거를 한 통 베어가지고 토끼를 주고 학교에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 꿈이 동물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제가 원숭이 조련사가 제 꿈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그 꿈을 제가 이렇게 장래 희망으로 적어서 빔으로 딱 보여주는 순간 아버지의 그 굳어지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은 자신의 주인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밥만 줄 뿐인데 강아지들은 또 토끼들 오리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는 것을 그렇게 잘 알고 저를 반기면서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아직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더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집에 강아지 보고 아들, 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동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양이라는 동물이죠. 목자와 양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이 목자와 양은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붙어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데리고 초원을 누비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꼴을 제공하기 위해 다닌 것이며 또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이산저산을 넘어다니면서 그 양들에게 그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죠. 목자는 양들이 쉴 때나 그리고 우리에 있을 때에도 그들을 해하는 위협 세력들, 늑대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지 않도록 늘 노심초사 그 양들 곁에 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와 예수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며 보호하는 그 목자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하시며 양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목자가 아니면 먹을 수도, 마실 수도, 편히 쉴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양인지 또 그런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한 장만 뒤로 넘겨보면 오늘 말씀에 배경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9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맹인인 앞을 보지 못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른 다음에 저기 저 신로한 목가에 가서 너가 식서 나오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 맹인이었던 그 소년, 그 청년은 다시금 앞을 볼 수 있고 또 그 죽은 눈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9장에서 알게 됩니다. 이것은 빛과 생명 대신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빛을 못 보고 또 빛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청년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다가가시자 그 청년은 빛을 진짜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말씀은 이 한 소경이었던 그 청년에게만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와 또 바리세인들,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9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좀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앞을 보는 너희들, 앞을 보는 사람들이 진정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과도 같은 사람이며 오히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진정한 메시아를 바라봤던 그러한 참된 앞을 보는 자라고 그러한 설명을 하십니다. 39절과 41절 9장, 39절과 41절을 이렇게 한 번 연결해서 같이 한 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가라는 그 의미는 바로 바리세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리세인들, 너희들과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그 죄인 가운데 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앞을 보지 못했다면 그들은 지금처럼 종교 지도자, 위선자로 살지 않고 오히려 차라리 저 맹인 청년처럼 어두움 속에서 겸손하게 빛을 바라보며 빛을 소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잘못된 종교성과 그릇된 가치관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안다는 모든 율법과 종교 의식과 제사들은 사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 그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완성시키실 것인데 정작 그 바리세인들은 자신들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의 앞잡이고 바할세불의 힘을 얻어서 이러한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테니스를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침 시간에 배우다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들이 여럿이 모이면 항상 뭐를 하죠? 여러 가지 교훈들을 알려주시는데요. 그분들이 뼈 있는 일친들이 저의 테니스의 실력을 굉장히 늘리게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된다. 자기처럼 30년, 40년을 그냥 배우지 않고 그냥 막 치면은 정작 배우고 싶어도 내가 바르게 치고 싶어도 자신의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자신이 그 30년, 40년의 그 삶 때문에 이것을 고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이면 고치기 힘들다는 것을 제가 단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차라리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아예 몰랐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그들 앞에 서 있는 그 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본다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자신들이 살아왔고 믿어왔고 신뢰했던 율법과 선민의식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충분히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또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그들에게 있었던 그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자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정작 메시아 없이도 충분히 자족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빛과 생명과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자 했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로마서 2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메 이 모든 것을 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잘못된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죠. 우리는 마치 이 소경된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두 눈을 신로하면서 뜨인 자처럼 광명한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알아차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뜨였지만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종교적 관습과 습관만 남은 채 식어버린 예매와 눈물이 없는 기도 가시적인 회계만 수대놓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잘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린 채 남을 정제하고 오히려 뜨인 눈으로 다른 것을 탐하며 말씀처럼 산다고 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뒤이어 10장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전문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복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로 혹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불러지는 곳입니다. 이것을 들어올 때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들어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도이며 강도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절도자이며 강도자는 바로 바리세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했던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서부터 다시금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해석을 덧붙여서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오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며 기준이고 이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참된 양 하나님의 그 소유된 양임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간 자들은 모두 절도자이며 강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양의 문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목자의 양은 구원을 얻고 들어가오며 나올 때마다 꼴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자이고 강도자인들 먼저 들어가고 담을 넘어가였던 그 자들은 원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꼴을 먹기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양들을 훔치며 그들을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세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종교심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대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과 모든 종교적인 것들이 다 의롭다고 그렇게 오른마냥 살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양들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서 군림하며 그들을 착취하고 빼앗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곳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이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바리세인들과는 그 강도, 그 절도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온 것이죠. 그들은 죽음을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은 생명을 빼앗아 가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더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쿠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쿠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미나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의 목자됨과 그 임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사쿠 목자, 선한 목자와 사쿠 목자를 비교해 가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양들은 이러한 목자를 의지하고 믿으며 따릅니다. 그러나 사쿠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서는 책임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쿠 목자는 자신의 목숨이 양의 목숨보다 더 귀합니다. 양을 버릴 수 있죠. 언제든 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은 돈으로 형성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이곳에 대한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와 사쿠 목자의 차이를 평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바로 위기 때에, 양들에게 위협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제점 앞에 서지만 사쿠 목자는 바로 꽁무니를 뺍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받아야 될 그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그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바로 서며 그 양들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양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지켰다는 것이죠.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양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목숨을 기꺼이 받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풍부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쿤 목자하고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가짜 목자, 사쿤 목자인 바리세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짜 목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거짓댐이, 자신들의 부족함이, 자신들의 그 가짜댐이 들통나게 될까봐 그 진짜 목자이신 예수를 배척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없애버립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 없이 저지르는 그런 사쿤 목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사쿤 목자를 구별해내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크리스도 외에 진정한 목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높은 지위의 사람도, 체계적인 시스템도, 높은 도덕적 가치도, 기준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목회를 하고 어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과 스스로의 성찰과 돌봄은 아마 제 평생에 계속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양의 관계입니다. 관계 양과 목자, 목자와 양은 서로를 암다고 합니다.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함께 14절과 15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다 양과 목자가 아는 그 관계를 그 사이를 예수님은 어디에서부터 갖고 오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아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까지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양으로서 예수님은 목자로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신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며 예수님은 이러한 관계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관계를 허락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목숨을 내주신 것은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저 멀리 세상에 있는 저 우리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양들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양들까지도 인도에 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네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과연 양이 맞습니까? 혹시나 저 바리세인처럼 예수님 없이 혹시 이곳에 들어와 계신 분은 없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라는 그 우리 안에는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와 늑대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상교회는 이 사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즘에 신천지가 너무나도 활기를 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상교회는 이 사실 이 안에 온전한 성도만 있다는 것은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이 교회 안에 우리 이 안에 말고도 이 우리 밖에 이 교회 밖에도 항상 늑대와 이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는 늑대와 이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양들 어린 양들 예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런 양들이 저 우리 밖에,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해나 우리들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를 통해 이곳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철저히 다시금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로 인해서 꼴을 먹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의 진정한 양은 그 문을 통해서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들어가고 나감에 있어서 꼴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동문 통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양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 말씀의 꼴을 먹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위에도 이 말씀의 꼴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혹시나 그 말씀의 꼴을 먹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들을 예수의 문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그 꼴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그 음성을 들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 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음성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를 애타게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있느냐입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큰 걱정거리이고 또 기도거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며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시끄럽게 합니다. 말씀보다는 저 TV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더 많이 있고 유튜브가 이 말씀보다 더 많은 정보와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까? 무엇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동기 전도사님들끼리 이러한 농담을 했던 유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음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다들 이렇게 진지해지시네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내가 평소에 들었다고 했는데 천국에 갔는데 그 목소리가 아니라면 거기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아이러니하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으로 인해 얻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된 그 영생에는 여러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특징은 이 땅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판결을 더욱더 신경을 씁니다. 또한 그 영생의 특징은 이 땅에서 조급하고 그 작은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와 그 영혼의 결핍에 더 큰 마음을 쏟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영생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질문은 사실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질문의 시작도 중간도 끝도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우리 신인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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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